자리 잘했어? 네, 저는 자리 잘했어요. 앉아봐요. 그만 앉아봐요. 죄송합니다. 분시시한 눈으로 우리 권희수 작가하고 이 권희수 작가가 어제부로 저의 수양딸이 됐어요. 안녕하세요. 전희수입니다. 전희수에요. 제 큰 딸입니다. 그리고요 만약에 우리 수양딸이 결혼을 하게 된다. 그럼 남자는 뭐가 됐죠? 그 남자, 부부는? 사회? 선생님, 사회. 얘기해 줘야 돼요? 아, 우리 수양딸이 결혼하게 되면 그 부부는 사회가 아닌 수양대국인. 아... 세점학생 세점, 세세, 문단세, 예성, 연줌, 일명산, 광희, 효명, 숙경영, 정순환, 숙고, 절고순. 정순환, 절고순. 별걸 딱 천일나서 좋아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. 네. 그리고